다 그렸다 이제 오픈소스 사이트에서 무료 폰트 찾아봐야지 음, 이거 마음에 드네 으, 다 했다 이제 올려야지 확인한 거야? 오픈소스라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올바른 이용이 아니야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해 와,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올바른 폰트 저작권을 이용해볼까? 여기에 폰트 출처를 적고 업로드 됐다 고마워, 얘들아 그나저나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저작권 해결사 세상 모든 이의 저작권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나타난다 저작권이 더 궁금하다면 저작권 상담센터로 연락하세요